경상북도 물기업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힘입어 물산업 선도기업인 복주가 중국 세일과기사와 100만불 규모의 SP 패널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복주가 수출하는 SP 패널은 스테인레스의 폴리에틸렌을 고온압착한 특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수처리 구조물에 접착돼 내부를 방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국제 물주간 행사에 힘입어 여러 건의 수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